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하는 로봇은 시즌 7로 돌아온 우리의 친구 또봇 브이 먼저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건 바로 라이트닝이야 라이트닝은 다소 엉뚱하고 천재면만하지만 미래형 전기차 로봇답게 아주 스마트한 면도 있지 이번 라이트닝과 클래식의 특징은 sd모드와 리얼모드 두가지 로봇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다는거야 그럼 이제 라이트닝의 멋진 변신 장면을 한번 볼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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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예로운 기사 클래식 클래식은 가끔 엉뚱한 행동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예절과 약속 영예를 중시하는 멋진 기사로봇이야 보시다시피 색도 아주 고급스러운 블랙 골드 컬러에 고급적이 이를 때 없는 클래식하라고 으 자 그럼 이어서 클래식의 멋진 변신 장면을 감상해볼까 personnel 으 으 인문 으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래식과 라이트닝은 각자의 무기와 공격 기술이 있어. 먼저 클래식은 창으로 구사하는 공격 기술인 파워랜스와 방패를 사용하는 방어 기술인 앱솔루트 쉴드가 있어. 그리고 라이트닝에게는 상대방을 감전시킬 수 있는 전주 테이블인 매그넘 케이블을 구사할 수 있고 전자장비들을 해킹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우리의 또봇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악당들을 물리칠까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